경혜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조선인민군 차수 박정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인 리유란 동지 조용원 동지 김용수 동지 현성월 동지 조선노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위원장 박창호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은파군 큰 물피해복구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부대 지휘관들과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사상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공동명령을 높이받들고 큰 물피해복구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 부대 전투원들과 지휘성원들은 우리 당의 순간의도를 하루빨리 실현하여 피해지역인민들에게 더 좋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불타는 일념을 안고 충성의 결사전을 벌이며 피해복구 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며 복구건설 진척정령과 공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의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건설장 전역이 들싹이고 군대맛이 나게 화선식 선전선동사업을 잘하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복구건설에 동원된 모든 전투원들을 당의 사상관찰전, 당정책 옹의전으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격식과 틀이 없이 전투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시대적 낙후성과 큰 물피해 흔적을 말끔히 털어버리고 규모있게 들어앉아 농촌문화주택의 본보기답기 채무를 드러낸 피해지역 농장 작업반 마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지난번에 이곳에 왔을 때 만나본 농장원들의 요구대로 산림집을 건설자재 소요량이나 부지조략 측면으로 고려하지 말고 일동일세대로 지어주라고 지시를 주고 설계안을 비준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기 정말 잘했다고 농장원들의 요구에 맞고 농장원들이 좋다고 해야 많은 품을 들여 새로 건설한 보람도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불과 32일 만에 이 같은 선경마을의 자태가 드러난 것은 자기 당에 대한 충성심과 자기 인민에 대한 연률한 사랑을 지닌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이번에도 세상을 놀려올 것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건설장의 곳곳에 우리 군인들의 정성이 역력하다고 인민의 훌륭한 아들, 딸들인 우리 군인들이 피해복구 건설에 고향집, 고향마을을 뿌리는 심정으로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우리 군대의 사상정신적, 도덕적 풍모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 전투원들의 건설차고 모습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직한 이런 위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자랑 중의 자랑이라고 우리 당의 걱정과 인민의 아픔을 자기의 성실한 애국심과 충성의 피와 땀으로 도맡아 가셔주는 것을 자기의 송구한 의무로 생각하는 정치사상적 강군, 도덕적 강군, 진정한 인민의 군대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당은 그 어떤 사선의 고비도 험난한 혁명의 진폴길도 배심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금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당의 혁명 위협에 무한히 충직한 인민군대가 있는 한 그 어떤 자연재해도 재앙도 우리 인민의 행복과 웃음을 아사가지 못한다고 자기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노동당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부대치비성원들에게 자연재해 복구에 인민군대를 부른 당의 의도와 복구건설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각급 당 조직들과 정치기관들에서는 모든 인민군 군인들이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한 대전에 인민군대를 부른 당 중앙의 의도를 똑똑히 인식하고 한 삽에 모래를 떠도 블록 후 한 장을 쌓아도 일심탄결의 성세를 쌓는 자각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올해의 큰 물피해와 태풍피해 복구 사업에 수많은 인민군 부대들을 동원시켰는데 인민군대는 자연재해 복구 사업을 당과 인민의 효련적 유대를 고수하고 더욱 공고히 다지는 정치사업으로 그 어떤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도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을 지키고 당의 절대적 권위를 보유하기 위한 최중대 사업으로 자각하고 모두가 무한한 헌신성과 대중적 용주의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 우리 인민은 우리 당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우리 당이 취하는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고 우리 인민이 자연재해에 의하여 한순간이라도 낙심하게 하거나 생활상 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민 위천을 숭고한 좌명으로 삼고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 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고 그래서 우리 당은 모든 국가적 잠재력을 인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총동원시켜 전례없는 대복구 전투를 전개하고 혁명적 당군을 전국 각지의 자연재해 복구 전선에 주력으로 내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의도를 깊이 새기고 피해 복구 전선마다에서 영웅 신화와 기적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집혀올려 당 창건 75달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8차 대배를 영예롭게 결사 포유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 지위성원들이 건설의 성패는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비상한 자각을 안고 건설에 대한 장악지위와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며 립체전, 선멸전, 속도전을 맹렬히 보호하여 건설을 다그치는 것과 함께 설계와 기술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실무적인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침수논들에 들리시어 농작물의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시면서 적지 않은 면적의 침수논뼈 보존들에서 여러가지 병이 발생하고 논뼈들의 생육상태가 시원치 않은 데 대하여 못내 심요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비록 손실은 있지만 봄내 여름내 농작원들이 상실한 땀을 바쳐 힘들게 애써갖고 농작물들을 쉽사리 포기할 생각을 하지 말고 결정적인 농업기술적 대책을 세워 어떻게 하나 생육상태를 추켜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맥을 놓지 말고 분발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출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약하게 책임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최근에 연이어 들이닥친 엄청난 장마철 폭우와 태풍 피해로 인해 몰려드는 근심과 고충도 없지 않지만 위대한 인민을 위해 또하는 고민을 더 없는 우상의 용광으로 받아안고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늘같은 인민의 믿음에 무조건 보답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와 함께 오늘의 시련을 심차게 극복해 나아갈 결심을 피력하셨습니다. 피해복구 건설 현장에 대한 최고령도자 동지의 현지 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전체 인민군 군인들은 한몸이 그대로 당중앙을 결사 옹유하는 상세 방패가 되어 당창군 기념일까지 피해복구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공하고 승리의 보고를 기어이 올림으로써 우리 당이 키운 군대와 인민이 자기 용도자, 자기 최고사령관을 어떻게 받들고 어떻게 결사 옹유하는가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맹세했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애국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의 발걸음은 곧 우리 조국이 내집는 힘찬 전진의 보폭이 되고 기적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 인민과 군대는 오늘의 자연지의 복구 전투에서도 반드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것이며 사비주의 만세소리는 10월 명절의 하늘가에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